어? 나 너무 막 붙여요? 아이고, 내 맘대로 안 입고 있까? 파노랑이 안녕, 친구들. 슬피예요. 오늘은 모자이크 아트를 해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저는 먼저 까치마호랑이 모자이크 아트를 해볼게요. 여기 번호가 있어요. 1번이 있는데 1번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모자이크 아트 굉장히 재밌죠? 스티커 놀이야. 까치와 호랑이 이야기해줄까요? 문화에서 까치와 호랑이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하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불러준다고 해서 새해가 되면 까치와 호랑이가 같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대문에 많이 붙여두었다고 해요. 좋은 소식은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1번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6번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 요기 요기 힙하게 호랑이 무늬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모양은 재미가 없잖아. 오 굿 굿. 끝! 다 붙였어요. 까치 호랑이 모자이크 아트 완성. 다음은 양치기 소년. 이 양은 특별하게 보석 스티커로 붙여줄래요. 오! 너무 예쁜데? 친구들 이렇게 꼭 여기 있는 스티커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예쁜 스티커를 활용해서 모자이크 아트 완성해둬도 좋아요. 너무 예쁜 양 아닌가요? 오! 1번 해볼까? 3번 해볼까? 자, 이번엔 하늘! 다 했습니다. 짠! 양치기 소년도 완성! 다음은 할리콥터! 비행기 타고 싶다. 여행 가고 싶은데, 올해는 여행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안전하게 건강관리하면서 지내야겠어요. 보라색! 어? 잠깐만! 어떻게 해? 왜 6번 있는데 주황색? 버렸어! 다시 가져왔어요. 짠! 오! 됐다!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줬어요. 모자이크 하트 만들기 완성! 다음 시간은 드림캐쳐 무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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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